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제일 가르쳐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정말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가르쳐야만, 그걸 깨닫게 해야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조건적이라면 조건적인 하나님을 대상으로는 우리는 믿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자꾸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됐냐? 내가 얼마나 자격이 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춰졌냐?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이 정말 그 사람의 자격이나 얼마나 조건을 잘 갖추었냐에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오직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자격이 없어도, 아무 조건을 갖추지 못해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상태로 있는 것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는 너희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섬기려 왔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되신다. 그래서 사도바울도 그렇고, 예수님 자신도 내가 섬기려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자신, 사도바울 구약 성경에는 지난 시간에 잠깐 들여다본 다윗을 통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종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2절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결국 목자이신 나의 하나님은 양인 나를 이렇게 섬기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는 참으로 강력한 무조건적 사랑의 표현이 바로 여기에 4절에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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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나의 선택으로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누가 다녀요? 내가 내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디로 들어갔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죽는데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떠나? 생명을 떠나? 누가 떠났다고? 내가 떠났다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무조건적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들어갔다? 사망, 죄로 들어갔다. 죄로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답이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또다시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을지라도 제가 여러분 매번 계속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매시간마다 똑같은 소리를 할까요? 아무리 해도 여러분은 곧 조건적으로 휙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래서 이 정도 강조를 해놔야 여러분이 내가 또 조건적으로 돌아가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성령께서 그렇게 알려주실 때 여러분이 아 그러네 또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네 라고 이제 그렇게 느끼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내가 다닐지라도 어디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 여기 보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까 다른 번역을 한번 봅시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치다 symmetrical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를 자 여기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라고 킹 제임스를 한번 보죠. 사망의 엄청 골짜기는 맞고, I will fear no evil. 악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번역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말은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지금 사단이 나를 어떻게? 막 유혹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시험을 줘서 힘들게 해. 그래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고 그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악의 세력이 나를 어떻게 막 흔들어 댑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내가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시험을 받는 경우를 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자기가 다녔을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죠.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시험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베드로가 시험을 받았다고 할 때 누가 베드로를 시험했어요? 누가?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시험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 아들 이삭을 받칠래? 안 받칠래?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왜 생각해? 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써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구약 성경에 써놓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써놓은 대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전부 조건적이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갖다 바치는 만큼 충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을 하시겠다면 그래서 충성하면 붙여주고 충성 안 하면 뭐예요? 자르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은 결국 어떤 하나님이요? 조건적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어야 안 받았어요? 그 시험은 누가 했어요? 사단이 했어요. 베드로도 시험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모른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하나님이 모른다. 나는 하나님을 몰라. 라고 시험을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사단이. 그리고 성경도 분명히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하기 위하여 뭐하기 위하여 시험을 그때는 뭐라고 썼냐면 밀가부르듯 하려고 시험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 그렇죠?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고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시험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입장이다 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도 사단이 시험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이거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신학적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다운가 안 다운가 사단이 뭐예요? 시험해 볼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사단도 뭐에 불과한데?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한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한다고? 시험을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을 사단이 주는 시험을 예수님은 당했어요. 예수님이 이것은 뭐를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차원까지 죄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차원까지 사단의 유혹으로 말며마 이렇게 지금 타락해 있는 변질되어 있는 우리 차원까지 내려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예수님이 진짜 누구를 위하여? 우리 죄인을 위하여? 이것은 참 심각한 얘기고 이것은 정말 은혜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동안 우리 인간들이 당해서 우리를 변질시킨 모든 변질까지도 벌써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 여자의 몸으로부터 나오셔야 되시는 분이었어.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우리와 다름이 없어야 돼. 그러나 뭐는 달라요?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과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시지만 우리가 육체적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투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갈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갈등을 겪어야 될 만큼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떠안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변질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예요? 41일을 금식해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줄 알아요. 예수님도 배고파고파요. 그래서 그때 드디어 41일 금식하고 약할 대로 약해져 있는 그때 누가 왔다? 시험하는 자가 왔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의 별명을 뭐라고 불러요? 시험하는 자라고 불러요. 시험하는 자. 또 사단의 별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을 보면 멸망시키는 자. 영어로는 destroyer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 이런 걸 보면 성경은 분명히 누구를 누가 시험의 주체라고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까? 사단이 시험의 주체라고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야고보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잔혹된 인상을 사람들이 받았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한다고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 야고보 사도야고보가 굉장히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도보는 그거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야고보는 야고보소 1장부터 무엇에 대하여 얘기를 해보자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러면서 줄여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하고 예수님 시험받을 시험이라는 그것이 다르다. 사실 다른 단어예요. 오늘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누구에게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이거 보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참 조심해서 잘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사단으로부터 광야에서 시험을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말이 조금 이 부분에서 애매합니다. 뭐가 애매냐 하면 시험하는 자는 사단이다. 그 시험하는 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예수님은 그 사단이 주는 시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극복했다. 성령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단이 시험을 주면 자꾸 어떻게 놀름널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유혹을 하면 놀름널름 받아들여. 암환자 암환자가 잘 나가다가 통증이 또 도죠. 그러면 사단이 뭐라고 속삭여요? 너는 안 낳는 거야. 너는 네가 하나님을 잘 믿냐? 너는 안 돼. 라고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어떻게 자꾸 믿음이 떨어지도록 사단은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이 자기에게 시험을 줬으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기를 어떻게 거부했습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거 하러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내가 돌을 떡으로 탁 만들어 가지고 봐.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쇼하러 온 게 아니다. 사단은 뭐 해보라는 거예요? 쇼해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런 쇼하러 온 게 아니고 그런 떡 그런 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떡이 중요하다? 생명의 떡 나는 말씀의 떡을 주러 온 사람 이고 누가 그 말씀의 떡 이다? 내가 내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떡인데 돌 가지고 떡 만들면 뭐하냐? 나는 내가 이 세상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임을 떡으로 서 왔다. 그러니까 그런 쇼 필요 뭐예요? 없다. 그래서 사단은 시험을 해서 유혹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돌 가지고 떡 만들면 사람들이 와 저 예수만 따라가면 밥 굶을 일이 없겠구나.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떡 주러 온 사람이구나. 생명은 잊어버리는 거죠. 사단은 항상 생명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자 그래 놓고 예수님이 만약 떡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집행위를 뭐로 만들 수 있어요? 뱀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레벨은 누가 똑같아? 그 물질적인 레벨에서는 사단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단이 주는 시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사단이 시험을 줘도 어떻게 받지 않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을 시험을 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친히 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절대로 누구도 시험을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 말이 맞아요? 친히는 시험을 해볼 필요가 없어요. 왜? 시험을 해보나 안 해보나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뭘 시험을 해요? 그래서 친히는 시험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친히 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친히는 안 하지만 시험이란 게 있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있어? 사단이 자꾸 시험해 봐야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사단은 심지어 누구까지도 시험해 봐야 된다? 예수 까지도 시험해 그래서 사단은 베드로를 지목해서 베드로를 시험해 보겠다 라고 예수님에게 뭐한다? 천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혁 성경에는 영어로 하면 desire 사단이 너를 욕심을 낸다. 사단이 그렇게 원한다. 사단이 요청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결하고 지나갑시다. 친히 하나님은 직접적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해서 어떤 인간을 직접적으로 친히 시험해 보는 것은 뭐예요? 해볼 필요 없다. 뭘 하나님이 시험을 해봐요? 다 아실 텐데 그렇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지만 인간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결국은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 했기 때문에 그래 사단아 네가 시험 하고 싶거든 한번 해봐 그래서 허락하기 때문에 인간은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다. 그래서 시험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여되어 있는 거예요? 간접적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야구보가 시험 받는 것을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을 사람들은 자꾸 받아 사단이 주는 것을 놀름 놀름 어떻게 받아 시험을 대박 터져 꼬시면 그래 미끼를 탁 물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에 끌려서 미혹되 자기 욕심에 그 욕심을 줘서 미끼를 물게 하는 주체가 누구요? 사단이지 분명히 시험을 직접적으로 신이 인간을 시험하는 주체는 사단인 것이 분명하다고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그 욕심이 잉태한적 죄를 낳고 그래서 욕심이 너무 많이 나서 내가 이 한 번만 거짓말하면 뭐예요? 대박이 터져 그래서 죄를 낳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이 장성한 적 들통이 나서 조사를 받게 되고 검찰청에 불려 가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아서 유전자 다 꺼지고 그래서 병이 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엇에 속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 사단이 유혹할 때 속지 말라 너희들이 자꾸 속으니까 사단이 하는 유혹 그 시험을 결국 받게 되잖아 속지 말라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내가 속는지 안 속는지 알려면 누가 얘기를 해줘야 돼? 그렇죠 성령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가 물어봐야 돼 그래서 나한테 아무리 손해가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속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직접 인간들을 시험한다는 말에도 속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분이 아니다 일부러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그분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다 한번 시험해볼까? 이랬라 이랬라 보기도 하고 하나님은 일정하신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를 고의적으로 친히 너희를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분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하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 사단이 우리를 미혹 유혹해서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예를 들어 보여주는 것이 주는 그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하는 장면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모나 베드로의 이름이 베드로인데 시몬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어릴 때 베드로 엄마가 부르던 그런 이름이라 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 친자식 어린아이 다루듯이 시몬아 시몬아 누가 사단이 너를 밀까 부르듯 하려 너희를 어떻게 청구했다 다른 번역을 한 번 봅시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찾았다고 번역을 했네요. 여기는 뭐라고 제멋 골라라 사단이 밀처럼 채질하려고 너를 요구 요구하였다. 여호 성경으로는 desire 이 desire 는 청구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사단이 너를 시험해 보겠다고 나한테 청구했다. 자, 여기서 시험의 올바른 뜻이 드러납니다. 자, 사단이 이렇게 베드로를 지금 시험해 보겠다는 것은 무슨 목적이에요? 단순히 고생시키려는 목적만은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 인간을 시험할 때 그 시험이라는 말에 여기서 우리가 그 뜻이 나타나겠지만 시험이라는 말의 본뜻은 증명하답니다. 증명, 증명. 영어로 한 번 proof. 무엇을 증명하려고 할까? 무엇을? 부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믿음을 갖고 있느냐 다 맞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제일 알기 쉽게 단순하게 표현하면 베드로는 누구냐? 이것을 증명하려고 해요. 아시겠죠? 베드로는 사단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니지만 알고 보면 베드로는 아직도 누구 거다? 사단이 내 거다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한 번 흔들어 버리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떠날 것이다 그래서 떠날 테니까 보세요 그렇게 시험을 청구한 거예요 베드로를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버렸다 떠나버렸다는 것은 결국은 뭐를 증명하는 겁니까? 역시 베드로는 사단의 소유다 베드로는 베드로가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지를 않아 다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조건적이냐 무조건적이냐를 믿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실수해도 떠날까 안 떠날까? 안 떠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떠났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것은 나는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 그거라 이 말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다. 자, 사단은 청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여기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고 또 기도할 것이다. 그 믿음이 떨어진다는 말은 네가 하나님을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하지 않기로 내가 끝까지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끝까지 베드로가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베드로가 믿는다면 베드로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실패를 해도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날까요? 왜?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 그래, 내가 또 실수를 했구나 그러나 그분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분이야 그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야 내가 떠나도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받을 시험의 그 시험의 가장 핵심 이슈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대표적으로 시험을 혹독하게 당했던 사람이 누구에요? 엽 그런데 엽이 당한 시험은 엽이 시험을 당할 때도 엽기 1장 또 엽기 2장 보면 누가 나타나요? 사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에게 누구를 청구해요? 내가 엽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시험해 보면 엽이 당신 사람이 아니라 나 사단의 사람인 것이 나타날 겁니다 나는 그거를 증명하겠다 이것이 청구고 그것이 시험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정도 알면 이제 절대로 하나님이 친히 시험하셨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말을 다시 이것에 맞도록 지금까지 선명한 것에 맞도록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아들을 바칠 만큼 충성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걸 잘 모르고 궁금해서 그거를 한번 시험해 보자고 하셨을 리가 없죠 여기에 사단이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를 우리가 지금 성경 전체를 통하여 나타난 시험의 양상을 보고 그것을 사단이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게 됐는가 이거를 우리가 그 얘기는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정말 시험 중에 성경에 나타난 시험 중에 가장 심각한 시험이죠 욕도 욕의 시험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겪은 이 시험을 통하여 그래서 베드로는 그 시험을 통할 때 베드로는 베드로를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베드로는 아주 두려움을 줘서 겁을 줘서 베드로의 마음이 흔들리게 했어요 베드로는 일단 보시면 여기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어떻게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라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괘씸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converted, 돌이킨 후에 괘씸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괘씸하게 된다는 말은 우와,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돌이킨 후라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은 보면 You have returned to me all 이거 참 쉬운 번역인데요 돌이킨 후라면 너는 사단이 요청한 이 시험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떠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떠날 것인데 결국은 돌아올 것이다 그렇죠? 너는 여기 보면 너는 돌아온 후에 그랬습니다 돌아온 후에 그랬다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일단 떠난다 이 말입니다. 일단 나를 버리고 어떠한가? 사실 베드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그것도 몇 번씩이나 세 번씩이나 세 번씩이나 아, 나 예수 몰라 그랬다가 돌아온다 그 말은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의 내용은 뭐예요? 너는 결국은 나를 떠날 것이지만 너는 돌아온다 왜? 네가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것을 깨닫게, 다시 깨닫게 해서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내가 시험에 빠질 것도 아니고 빠졌을 때는 내가 돌아오게 해서 할 것이다 그것에 따라만 달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어만 달라 그래서 돌아와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국회하라 자, 이 말은 너는 아직도 그런 경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씩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어 그러다가 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세 번씩이나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를 깨닫게 되면 아, 하나님은 이만큼 어떤 하나님이구나 무조건적 사랑하는 것이다 무조건적 사랑하는 것이다 그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나는 이 정도면 안 돼 나는 아무리 기다려도 화끈하게 하나님을 못 만나네 이 정도면 이래가지고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제가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첫째, 이불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화끈해지면 또 안 되니까 또 뭐예요 여기까지만 연기해서 기다려 보자 화끈해지는가?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연기 연기해 가면서 나 정말 화끈하게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 라는 마음을,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벌써 성령의 음성에 이만큼 순응하고 계시다면 여기서 끝나지 말고 한 번 만나봐 화끈하게 아,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남아서 연기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뭐예요 순응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만 딱 바꾸시면 될 것 같아 그것까지만 아니고 하여튼 내가 정말 와! 하고 기뻐질 만큼 내가 모든 내 기도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모든 것을 내가 쏟아 부어 보자 이렇게 되는 거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화끈한 하나님이 여기 오셨는데 자꾸 요즘 교회에서 뭐 이런 외부적으로 이렇게 크악 나타나는 이런 어떤 갑자기 막 불이 번쩍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벌써 내부에서는 하나님이 다 유전자로 어떻게 막 켜지고 계신데 그래서 언제 오시냐 그러지 말고 이미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계속 열심히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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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베드로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너는 무너진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23절 보세요. 베드로가 말해야 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사형도 같이 받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직도 저를 잘 모르시는 분 같아. 절대로 자기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참 재미있습니다. 아까는 시모나 그랬고 이제는 뭐예요? 베드로야. 이거는 조금 아까는 베드로를 어린아이 취급을 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내 제자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몇 번? 세 번 부인한다. 조금 엄숙하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맞다. 두고 봐라. 그래도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네가 세 번 부인하면 내가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왜 달고 울기 전이라 그래요. 난데없이 달고 울어야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님이 한 그 말이 세 번 부인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다 라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베드로가 잊어버리지 않게 아직도 닭 울 시간도 안 됐는데 닭이 울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그 순간이 닭 울 시간이 아닙니다. 닭 우는 시간은 언제요? 다음날 새벽이야.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모른다 할 때는 밤 11시, 12시 아무리 늦어도 밤 1시 어림도 없죠. 밤 1시에 닭들 안 울어. 닭들 다 자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목청이 제일 큰 닭을 장닭을 골라가지고 울게 할 수 있어요. 최근에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새들이 노래로서 찌찌찌패빼 하는 것도 다 거기에 있대요. 녹음을 탁 해서 컴퓨터로 분석을 해보면 어떤 경우는 찌찌패빼 찌찌이 이러고 또 어떤 경우는 찌찌패빼 이러고 또 어떤 경우는 찌찌패빼 이러고 그게 다 말이 다 있대요. 그래서 그 경우에 필요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어디예요? 여기에 뇌신경에 딱 그게 입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필요한 경우에 그 말이 나오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그 영적 에너지가 와서 뇌파를 탁 변화시켜서 그 필요한 말이 나오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영적이 아닌지 말 안 합니다. 여러분은 일부 세미나에서 배웠잖아요. 뇌파는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다? 뜻에 그리고 우리의 뜻은 무엇에 지배당한다? 영에 의하여 지배당한다. 우리가 악한 뜻을 품을 것이냐? 정말 좋은 뜻을 품을 것이냐? 영의 지배 때문에 그것도 그래서 그게 나의 뇌파를 바꿔서 그 뇌파가 작용해서 뇌에 어떤 유전자가 켜질 것인가 그게 다 결정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장닭이 그 근처에 있는 장닭들 중에 어느 장닭이 목청이 제일 큰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재판정 앞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계신데 재판정 마당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웅성거리고 밤에는 좀 썬을 하니까 불을 피우고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잡담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베드로가 저 예수의 제자 같은 저 놈 아니야 저 그러니까 예수가 왜 그게 탄로가 되면 어떻게 어떻게 얻어 터져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하고 있어 난 그 사람 몰라 그래서 거기에 일어나서 어떻게 아 참 별놈 다 보겠네 그러면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끼어 앉았습니다 거기서 또 한 사람 저는 예수의 제자 같은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 하고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베드로가 저주하면 그렇게 한 사람도 저주했겠지만 나는 예수 같은 그런 놈은 모른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하고 진짜로 상관없는 놈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어 그러다간에 이제 무서워서 그게 불피운 자리에 낄 수가 없어 그래서 혼자서 떨어져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에 빠졌게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렇게 세 번씩이나 예수를 저주하면서 까지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실리가 없다 그 생각이 바로 시험이 아니겠죠 사단이 너는 이제 예수하고 끝났어 너는 끝났어 너는 끝난 거야 예수가 너같은 자식을 다시 받아줄리가 없다 자꾸 예수님은 조건적인 조건적이라고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그러고 있는데 그 장닭 목청 제일 큰 장닭 한 마리 새벽 새벽 밤 1시밖에 안 됐는데 신호가 와 그렇죠 잠이 깼어 자꾸 소리가 나오려고 그래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1시밖에 안 됐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옆에 있던 장닭이 시끄러 새끼야 왜 시간도 안 됐잖아 나도 이상해 왜 자꾸 소리가 나오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자려고 또 시끄러 난데없이 밤 1시에 울려 퍼지는 그 장닭 소리 그거는 장닭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야 돌아와야지 라는 것을 뜻하는 하나님의 소리였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돌아오라고 그랬잖아 그 나는 너를 그래도 나는 네가 세 번 부인해도 나는 너를 돌아오기를 바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그 생각이 뭐예요 팍 나면서 돌아갈 수 있어 돌아와서 다시 형제들을 어떻게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라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팍 그래 그래도 나는 돌아갈 수 있어 그럴 때 예수님이 포승에 묶여가지고 이쪽 건물에서 끌려 나올 때 우연히 베드로하고 뭐예요 눈이 탁 마주쳤어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쳐다봤게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봤을 거예요 이 얘기 심어라 예수님은 어떻게 쳐다봤어 심어라 돌아와야지 아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랬을 거겠지 베드로가 기쁨의 통곡이 나왔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철저한 무조건적 사랑의 경험 그 은혜를 입었어 자기가 자기를 보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간다고요 사형장에도 당신하고 이거는 이런 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한국 사람들의 믿음의 성향이 저는 갑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많은 경우에 저는 그런 거를 믿음으로 부르지 않고 깡다구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깡다구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 사랑을 확실히 깨달을 때 생기지 않을 수가 없이 정말 아 그렇구나 이래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악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나는 언제든지 돌아가면 돌아갈 수 있다 그런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화끈하게 안 느껴지는 게 그 뭐냐면 성령은 이미 와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말씀으로 말며마 기뻐하게 해도 그동안에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나에게 내 몸과 마음에 쩔어 있는 게 있어 그게 뭐게? 조건축 생각 그것 때문에 화끈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맑은 물로 무조건적 사랑의 물로 쩔어 있는 흙탕물을 자꾸 씻어내줘서 어느 정도에 가면 아 하고 느껴지고 정말 감사가 되는 그 정도가 더 강해지게 되어 있고 이미 그것은 이루어지기 뭐예요? 시작 했다 여러분이 병 걸린 것도 다 사단이 하는 시험이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에 속한 것이지 하나님이 이 자식은 혼을 좀 내줘야 정신을 차리겠네 그런 식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단에 의하여 시험을 받는 그 기회를 하나님은 잘 살리라고 하는 거죠 기회를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이 시험을 하는 기회를 더 앞으로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 이 인간을 더 좋은 길로 더 나은 길로 이끌어 가시려는 중요한 기회로 삼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니다 알겠죠? 하나님 정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베드로처럼 세 번씩이나 하나님을 배신하고도 그 사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래도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정말 나를 떠나지 마라 부디 돌아와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서든지 떠날 수 없는 정말 항상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정말 사도바울이 말한 대로 의인은 은혜로 살리라 라는 말을 정말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며마 우리의 유전자들이 다 켜져서 놀라운 인간이 이룰 수 없는 하늘의 치유가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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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